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도 앞서 이윤진 앵커가 정리를 잘해 주신 것처럼 금투수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코리아 별륩 지수 얘기, 중국의 대규모 부양챙이, 이런 얘기들을 주요 뉴스 드렸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민주당 토론, 사실상 총회 형태의 토론이었는데 민주당 내부의 상황은 일단 어제 총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유해 쪽, 시행보다는 유해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이데일리 취재 결과 확인이 좀 됐고요. 아시다시피 국힘 쪽에서는, 국힘당 쪽에서는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정부도 그렇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유해냐 시행이냐 이 둘 중에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어느 쪽에 대한 쪽에 민주당 당론을 결정할 것이냐, 그게 어제 총회의 개최의 이유였는데, 민주당은 당론으로 지금 확정돼서 공식 발표가 된 건 아닙니다만, 어제 총회를 해보니 시행 당장 하는 것보다는 유해를 일단 하는 쪽으로 무게가 좀 실리고 있다. 이게 2대1의 취재 결과입니다. 시행 쪽의 얘기는 지금 시장 상황은 뭔가 좀 투자자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되는지, 상법 개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투자들의 보호 장치를 먼저 마련해 두고 투자자들이 정말 미국처럼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향후 전망, 성장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좀 두고 있다, 그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시행 쪽은 역시 세금 관련된 부분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개세주의라고 하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이 원칙이 금투세, 주식시장에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실 이게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강화시켜서 투자자들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00%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지금 당장 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투세가 도입이 될 경우 투자 심리에 굉장히 악영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크다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내부 의견도 시행 쪽으로 보다는 유해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조금 더 중요하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토론이 끝난 다음에 당 정책에 대해서 내놓은 얘기인데요. 상법과 개정 관련 등의 코리아 부스트업 5개 프로젝트를 법률 제정 작업을 하겠다.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률 제정에서 올리게 되면 사실은 통과시키는 건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보면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 독립 이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 감사 분리 선출 문제, 대기업 집중 투표제 활성화 문제 등등등. 그동안 상법 개정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의 속내는 이 부분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리아 별리업 지수인데요. 앞서 자세한 말씀을 이윤정에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코리아 별리업 지수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평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 SK아닉스, 현대차 같은 종목들, 우리가 익히 예상했던 종목들은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고려아연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금융의 대장주인, KB금융이 빠진 거를 두고 논란이 계속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다음에 IT 쪽 종목들이 24개가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가 IT 쪽, 전기전자라든지 이쪽에서 나오는 걸 생각하면 이것도 그렇게 과하게 지적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 않냐 생각도 좀 들고. 유가증권 시장 67개, 코스닥 시장 33개, 비중이 서로 좀 3분의 2 대 1분의 1 정도 이렇게 돼 있다는 부분도 있고. 시가총액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IT 기업 비중이 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ETF 상품 출시할 계획이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이런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건 코리아 별리업 지수의 기준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100개의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또 다 시장에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기준점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다르기,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코리아 별리업 지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주가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의 선형적인 접근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코리아 별리업 지수라는 게 만들어졌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조건이 좀 까다롭게 돼서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 주가가, 이를테면 MSCI 지수처럼 여기에 들어가면 시장에서 자금이 좀 들어온다. 기관들도 투자하고 외국인도 투자한다. 이런 식의 인식을 만드는 이 작업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아무나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코리아 별리업이 되려면 그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지수다라는 인식을 이 지수가 앞으로 가져주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도체 얘기 좀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반도체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삼성전자, SK하닉스는 다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좀 분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좀 안 좋을 것이다. 결국 따지면, SK하닉스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기준점은 SK하닉스로 대표되는 HBM 쪽은 수요가 좋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그러니까 SK하닉스는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고. 삼성전자는 아직도 HBM이 엔비디아의 퀄테스 통과 못하고 있는 등. 하여간 HBM 쪽에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죠.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 결국 레거시 쪽과 범용 반도체 쪽인데, 그쪽은 중국이 많이 따로 온 상황이기도 하고. 이쪽이 최근에 단가도 좀 지지부진하고, 수요도 좀 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계속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좀 중요한 건 삼성의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5조 원 이상, 6조 원 가까이 팔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물론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과연 그 문제일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의 더 큰 문제가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텔이 파운드리 부문을 분사하기로 얘기가 된 것처럼 결국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의 과연 경쟁력 TSMC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있겠느냐. 지금처럼 현장의 시장 점유율도 자기가 벌어지고 사실 또 중요한 어떤 최첨단, 선단 공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최첨단 공정의 이런 새로운 반도체 같은 칩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다 지금 애플도 그렇고 빅테크들이 대부분 다 지금 TSMC로 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경쟁력이 계속 TSMC와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 결국은 인텔의 사례를 봤을 때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부문을 이대로 가져가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 하면 이런 식의 생각들이 시장에서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쪽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은 삼성전자한테는 범용 D램이나 랜드가 많이 팔리냐 덜 팔리냐의 문제보다도 지금의 이 구조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가는 게 과연 적절한 선택이냐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시장에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 중국 얘기인데요. 중국의 유동성 공급 방안, 앞서 말씀을 잘 들으신 대로 지준률 내리고 정책금리 내리고 주담대금리 내리고 주택계약금 비율 조정하고 이런 공급 방안들. 사실 결국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부동산을 살려서 중국의 내수 경계를 살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쪽 급등했던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 석유화학이랑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던 업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영원으로 주춤해지고 특히 중국이 신규 제철소 건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철강 쪽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니냐. 결국은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유가가 좀 올라가는 거 보면 최근에 며칠 올라가는 거 보면 중국 경계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증권과 일각에서는 중국이 바닥을 찢은 게 아니라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때는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고요. 중국이 바닥일 수는 있긴 한데 중국이 지금 계속 가장 큰 문제가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를 그게 꽤 오래됐죠. 심지어 일본처럼 그렇게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디플레를 극복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 시간이 좀 걸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이번에 나온 유동성 공급 정책도 지난번 7월이었나요? 양해 때 나왔어야 될 내용이 이제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좀 뒤늦었다라는 것. 결국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기라는 해석도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유동성 공급 대책. 일단은 나온 거는 반가운 일이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중국의 형제, 지금의 디플레에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좀 되돌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 정도 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이런 해석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스프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